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습방은 대구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저렴한 투룸이고요. 200에 30으로 나와있는 서정하이츠 투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시면 신발장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투룸 중에 큰 방, 거실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실 공간이 이렇게 펼쳐지고요. 에어컨 하나 보이고 보시면 벽지가 최근에 도배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화사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베란다에 부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며 이쪽에 세탁기 그리고 보일러실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 방, 안쪽 방은 거실 공간보다는 작지만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공간, 창이 양쪽에 나있기 때문에 채광통풍 굉장히 좋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화장실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동에 나온 저렴한 투룸 200에 30 서정하이츠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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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